김정수는 혼대주문에 왔어요. 김정수는 혼대주문에 왔어요. 마찬가지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아 언니랑 같이 왔는데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기다리던 우리 응가단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단장님 나오셔서요? 네. 우리 응가단장님이 얼마나 잘하시지 봐야겠어요. 그리고 끝나고 일부러 달려가지고 단장님을 또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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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자 그럼 일단 열심히 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맨 앞줄이예요. 우리 단장님 밖에 안보이네요. 나 우리 단장님 밖에 안보이는데 이거 다 그럴까? 나 뻗어. 뻗어. 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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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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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지금 뒤지정석에 있어서 아빠한테 전화해야겠네. 우리 단장님 좀 찍어달라고. 영어로도 해서 깔끔하게 포기할게요. 아빠, 우리 단장님 나왔으니까 탐험. 여러분 찍어줘요. 세번째는 나의 세비의 위스키입니다. 이런 것도 있는 거? 딸! 사다! 박민우 이범 사다! 이범! 삼번! 사다! 이덕! 사다! 박하! 오! 고버! 사다! 김정아! 주정아! 양이신! 10번 사다! 김형수 세 번 사다! 김형수 분화판아 호병민 우와 호병민이 맞어 군화의 목소리가 안되는데 구호치! 방민우 고맙지! 방민우 고맙지! 방민우 고맙지! 나아울누라겠다 한참의 방길도 안달이 쳐줘요 안달이 쳐줘요 못하고 좋아요 한참의 방길도 한참의 방길도 한참의 방길도 한참의 방길도 나는 철망이 진짜 움직이는 철망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지러워 나도 안아갔어 한참의 방길도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가 나아 저기 니라소서 응원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한참의 방길도 1.5.5.5.5.6.1 2랑 3, 1타 칠 때 냈는데 기다리고 있다고! 1, 4! 너 둘 다는 반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김연수 씨 응원하려면 잡혀버려거든 지금 다 열심히 헤어져서 투하우시라서 준비가 있어 3, 2, 1타, 20초! 2에 가다가 너무 열심히 해 4 3, 2, 1타, 3, 1타 2, 4! 루시아 렉슈! 루시아 렉슈! 아 이게 안 맞아! 루시아 렉슈! 루시아 렉슈! 루시아 렉슈! 에이프! 루시아 렉슈! 루시아 렉슈! 루시아 렉슈! 에이프야! 선물이 준비 된다! 루시아 렉슈! 루시아 렉슈! 루시아 렉슈! 루시아 렉슈! 루시아 렉슈! 어 6대0이야? 아 통화 잘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10점 차이 나면 콜게임 자 여러분 머리 돌릴 준비 됐습니다 렉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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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연습하면 안 돼요? 야, 진짜. 아니야. 아니, 나 머리하면 안 잔다가. 머리 때문에. 하나, 둘, 셋. 그래도 끝나고 보고 하자. 네. 침밀이 오면 예쁘겠어. 우리 나가는 빌리만 해. 어? 고고고고고. 빨리 가, 빨리 가. 고고고고.